오늘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충남과 충북, 세종, 광주, 전북 등 5개 시도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최근 대기 정체로 공기가 탁한 날이 이어져 이 지역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개 시도의 민간과 공공기관 운영사업장에서는 조업 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하는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